3라운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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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터트라인북은 아직 공을 살려놨습니다. 밀어주죠 휠킥! 이사토스 휠킥! 막아집니다. 조영철 선수도 올해 신병입니다. 이사토스에서 바라냈습니다. 접착이 없죠, 잘 접었죠! 불점! 이따라도 투입해놓고 거기서 싸우는 것도 현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사토스가 밀어줍니다. 권창원! 몸을 흔들어주면서 밀고 들어갔었는데요. 슈팅! 수비수에 맞았습니다. 오! 권창원! 막아집니다! 이용입니다. 이용이 밀어줬습니다. 온사이드! 상대공격! 앞쪽으로서 붙고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오! 크로스네! 노동건이 잡아냈습니다. 영성민! 오! 온사이드인가요?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권창훈 쇼팅! 다시! 이산에서 오른발! 틀렸습니다! 권창훈! 권창훈이 만들어냈습니다! 권창훈 대단하네요! 네! 지금 표정에서 어흙도 못 눌뻘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이 좋았고요. 권창훈 대결 해주네요! 네! 이게 지금은 침투하면서 옵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파괴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슈트트는 제중연 골투파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볼이 좀 흘러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볼을 만들어냈습니다. 헤딩! 자 권창훈 쪽으로 꼬리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권창훈! 권창훈 밀어주죠! 패킹! 권창훈! 다시 권창훈 내려주고 뒷쪽 한 발에! 한 발에! 떴습니다! 산토스! 패클! 빼냈죠! 산토스입니다! 밀어줍니다! 왼발로 잡아두고 권창훈!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벌려줍니다! 중앙에 산토스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푸스템! 슈팅! 옆구먼입니다! 음기훈 이용이 찔러졌습니다! 온사인에! 안쪽으로 방어내고 왼바! 막아냅니다! 슈퍼세이브죠! 노동건! 수비를 해내는 상주상무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수원삼성 블루빈즈 대 상주상무의 캐리클래식 선명도였습니다. 실점없이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잡고 주고 들어갑니다! 천내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박현범! 발을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베이관! 왼손을 들었습니다! 올려줍니다! 자, 동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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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로스챗! 좋은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역습입니다! 수원! 창원 몸으로 골을 살려냈습니다! 염기훈에게! 염기훈 주고 들어갑니다! 자, 이날 패스! 염기훈! 염기훈! 크로스챗! 자, 마주가! 슈팅! 그룹옵니다! 상콘입니다! 2대1 역전입니다! 수원 3선! 아, 수원.. 수원블룡이 지금 측면에서 중화로 여지는 슈퍼 콤비네이션입니다! 아, 그림이네요! 네! 예술작품이 나왔습니다! 권청훈과 염기훈의 원투오류 염기훈에 여기서 재치있게 또 내주는 패스 좋았구요! 네! 산토스와 컨트롤이 약간 좀 밀리게 됐었는데 그래도 그 템포 그대로! 이야, 좋네요! 네! 이용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성두성분도 잘하는게 지금 무리하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크로스 플레이 많이 하는데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네! 꼴대 맞습니다! 마쿠아쿠스태! 마스 꼴대! 마쿠아쿠스태! 마쿠아쿠스태! 하니! 다시 쇼팅! 거나냅니다! 마쿠스태! 승두가 습격하는거에 대해서 또 제도적인 부분에 승찬받을개도 있지만 네! 터네티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잡았어요! 옆기훈 하니 떨궈주고 쇼팅! 마쿠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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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쿠스태!